호돈이니 군자는 길고 소인은 비하니라 전부 다 양을 다 살리는 부분인데요 좋아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도 평양감사도 저시름은 그저 그만입니다 그래서 벽을 그만두고 나는 물러갈랍니다 백거이나 이런 사람들 이태백 같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고 소인은 부라 아니라 라고 하는 발음도 되고 소인은 이런 경우에 비색하다 이 두 가지 뜻입니다 밑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서는 반의 비라고 하는 것은 전에 비라고 발음하는 것은 전에서는 비라고 발음했고 본의에서는 부라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자는 소인은 비색하고 주자는 소인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넘어가서 저는 사여초 위정응이니 사와초가 정이니 시소 후회자에라 서로 좋아하는 바이라 군자 그러니까 음량 짝이 되니까 좋아하는 관계다 이렇게 됐는데 군자 수유소에라도 그죠? 서로 모름지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가 있더라도 의구 당돈 즉 의리가 진실로 자 은둔할 만하면 거의 불레하니와 그죠? 떠나면서 불의 의심하지 않거니와 소위 의심하지 아니하니 소위 이른바 극기복례의 도하여 그죠? 극기복례로서 극기복례를 도로서 하여서 제욕하니 그죠? 욕심을 제약하니 욕심을 제약하니 욕심을 제어하니 시길라언이와 이로써 기락언이와 소인적 불능이 의처하여 소인이라면 능이 의로써 처신하지 못하여서 일어 호 소 호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바에 일 푹 빠지고 견어 소사하여 그 다음에 사사로운 바에 이끌려서 지어 합욕 귀신이 불능이라 그 몸을 욕심에 그죠? 욕댐에 빠지게 하여서 욕댐에 빠져서 능이 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제소인적 비예라 그래서 소인에게 있어서는 비색함이니 비는 불선예라 선하지 못한 것이라 사는 건체로 능강단자로되 사는 능이 그죠? 그 건체로서 강단한 자인데 성인이 이기처음이 그런데 지금 사가 음에 처함으로써 그죠? 매임이 있음이라 그래서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심으로는 좀 유약한 면이 있어서 매일 것이 있으니라 그러므로 설소인지 개하나니 그래서 소인의 경계를 베풀었으니 공기 싫어 정리라 그 발음을 잃을까를 두려워 하십니다 본의에 보면 그러니까 미리 혹시라도 너 만약에 발음을 잃으면 너는 소인이다 군자라면 그러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본의에서 보면 하응초육이 건체로 강건하니 아래가 초육으로 응하면서 아래가 초육으로 응하면서 건체는 강건하니 유소이 능절지 이돈지 상이라 좋아하는 바가 있는데도 능이 끊어서 은둔하는 상이라 유 자극지 군자하여 오직 능이 군자여야 스스로가 군자여야 스스로 극복하는 군자 이렇게 돼 있네 스스로가 극복하는 군자라야 능지하고 능하고 소인은 불능이라 그러므로 점자 군자 즉 힐하고 소인 즉 부라 소인은 안인이라 하고 상활 그 다음에 이제 소상전에 보면 상활 군자는 호돈하고 소인은 비해라 소인은 비색함이라 군자 수유호이 능돈하여 군자가 조함이 있으면서도 능이 은둔하여 부실어하여 의의를 잃지 아니하여 의치 아니하니 소인 즉 불능 승기 사이 지어 불선예라 소인이라면 능이 그 사사로운 뜻을 이기지 못하고서 불선한데 이르니라 그 다음에 구호는 가돈이니 정하여 길하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 서봉에 갔더니 가돈선향이라고 크게 써붙였더라구요 아름답게 은둔하니 아름답게 피하니 바르워서 길하리라 임금자리에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게 은둔한다 아름답게 피한다 이름하여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경우가 저기죠 요임금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향할 때 그냥 내가 순임금한테 선향하고 나는 물러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순임금 또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한테 물려주고 나는 뒤로 물러간다 이게 호돈이 되는 거죠 가돈이죠 참 가돈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은둔하니 인마 선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순의의 선향이라고 보니까 아 우는 빼놓아야 되겠네 요순의 선향 그 다음에 전에 보면은 그래서 중정하니 구호는 중정하니 돈지 가미자야라 처 득 중정지도하여 중정한 도를 얻어서 처음에 중정한 도를 얻어서 시지시행 그죠? 그칠만하면 그치고 해갈만하면 행하니 이것이 이른바 감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위 정정이 길하나니 그래서 바로어서 길함이 되느니라 구호 비무개응이라 구호는 매여서 응함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여이와 더불어서 개의 중정자처하니 둘 다가 중정으로서 자처하니 시기심지 급포동지하여 그 마음과 뜻이 움직이거나 또는 그치는데 이르러서 막비 중정이 무사계지 실하니 그래서 중정하지 아니함이 없고 그 다음에 사계 사사롭게 매이는 실수가 없으니 이것이 소위 이로써 선함이 가함이 아름다움이 되느니라 제 단즉 단에 있어서 개헌 돈시라 다 저 단사에서 그 아 단사가 아니라 단전이 되겠네요 그죠? 공자가 말씀하신 단전에 대개가 돈의 때를 말함이라 그러므로 운 여시행하고 그죠? 때와 더불어서 행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발음이 그죠? 조금 이로운이라 조금 이롭다 라고 했고 상류 제피지 의요 그래서 이거 아직은 그 다음에 그 건너서 그 피하는 뜻이 있고 효에 있어서는 지오 오에 이르면 돈장극이라 그 다음에 그 은둔하는 것이 장차 다할 것이라 그러므로 유이 중정 처돈으로 그죠? 중정으로써 돈에 처한 것으로써 말함이라 돈은 비인군지 사라 여기서 돈은 임금의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를 놓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부주 군리 이랬고 어떤거 뭐 임금자리 꼭 얘기한게 별로 없습니다 군리를 말하지 아니했고 주장으로 해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인군지 소피원이 내 돈예라 임금이 피원 그저 피하고 멀리하는 바가 이것이 돈이라 이때 임금이 피하고 멀리하는 바다 라고 하는 그 목적어는 소인이 되겠죠 소인을 피하고 멀리하는 바가 돈이라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 의미로만 지금 해석해 놓은 내용이고요 돈이니 역제 중정이니라 또한 중정한데 있을 뿐이니라 했고 주자는 강량 중정으로 하응 육이도 그죠? 강량 중정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는 그 다음에 아래로는 또 유기와 응하는 것 아래로 응하는 유기도 또한 유순하면서 아래로 응하는 유기도 또한 유순하면서 중정하니 돈지 가미자이라 돈에 가미한 자라 점자 여시 정즉 길의라 했고요 그 밑에 뒤에 운봉오씨 거 하나 봅시다 맨 뒤에서부터 세번째 줄 운봉오씨 월 비정의 상일 월 정의 아닌데도 서로 가까우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계라 그냥 매였다 라고 하는 아까 63효에 그랬었죠? 93효에 이거는 왜냐 계라고 하니 계라하고 그 다음에 이중정이 상응할 과라 중정으로서 서로 응하는 것을 가라 하니 그 다음에 그 이거 뭐야 돈자요 숙계요 수천 숙계죠 숙계구호효에 부가라 라고 하였으니 그죠? 부가라 아름다움에 믿어온지라 라고 했으니 대개가 인 육삼지 계의 견례라 육삼이라 라고 하는 것 그죠? 육삼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육삼은 매인 것이 되고 연즉 그렇다면 차지가 돈은 또한 인 삼지 계의 견녀와 삼 그죠? 구삼에 매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뜻인가 라는 거죠 육삼 같은 경우는 책임지고 그럼 육삼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구호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전체 괴상은 음으로 해서 이미 기울어진 때가 되는 거죠 이미 기울어져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때는 물러가 주는 것이 선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상할 상할 가돈 정길은 이 정지하라 그랬죠 뜻을 바르게 함이라 정지 그래서 고 앞에서는 구삼 같은 경우는 고지 이렇게 표현했고 뜻이라고 하는 것이 돈 할 때 그 뜻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요 정자의 전을 보면 지정즉 동필 유정하나니 뜻이 바르면 움직임 틀림없이 바른데서 말미암으니 소위 위돈지 가야라 이것이 바로 은둔하는 그죠 아름다움이 되는 바이라 거중 득정 그죠 가운데 거처하면서 발음을 얻고 또 응중정 그 유기와 더불어서 중정으로 응하니 시기지 정야요 이것이 그 뜻이 바른 것이고 소위 위 길은 써 그 길함이 되는 것은 인지 돈냐 지야 는 사람의 그 은둔함이 그치는 것은 어디냐 유 제제기 정 제정기지 이라 그죠 그 뜻을 바르게 하는 데 있을 뿐이라 라고 했고 음 거기 여기서도 운봉옷이 끝에서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음으로써 양과 응하니 기지 단견하고 그 뜻이 마땅히 단단하고 그래서 황우지역이라 했다 이 소리고 오 같은 경우는 양으로써 음을 따르니 그 뜻이 마땅히 바르다 이렇게 해서 정개념으로 표현을 했네요 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상륙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뒀죠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 넘어가 있으니까 이자들 이자들이 아니라 상륙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상국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다니는 이르마에서 유명한 요인금 시대 때 허유나 소부 같은 사람이죠 요인금이 야 내신 자리 좀 맡아라 그랬더니 아유 들어온 소리 들었다가 귀를 씻고 그랬더니 뒤따라가다가 또 한 소보는 뭐예요 소 물 먹이러 왔다가 야 뭐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서 야 더러운 물 안 먹인다 거기도 역시 소죠 그죠 비돈이니 그러니까 이런 실은 뭐냐면 세상 아유 어차피 세상 그런 세상인데 나는 그냥 물러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란다 라는 그게 이제 비돈이니까 이롭지 아니함이 없는이라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도교건 도가건 유가건 두루두루 다 통하는 쪽이니까 비자는 충대 관유지 의니 그죠 크게 채우고 그 다음에 너그럽고 관유한 뜻이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풍연 원근 하여 그죠 오직 표현 표현이 나부끼듯이 그죠 멀고 가까움이 무소개체지 위선이라 그죠 멀고 가까워나 관계없이 다 메어서 체하는 바가 없이 그죠 선함이 되니 상구 건체 강단으로 상구가 건체 강단으로써 제게지 외하여 괴의 저 바깥에 있고 우하 무속에 하니 아래로 메인바가 없으니 이것이 돈지원이 무루요 이것이 그래서 돈하여서 그죠 은둔하면서 멀리하면서도 또 메임이 없는 것이니 가위 관작 유 여유예라 그죠 여유작작이라 라고 하는 맹자의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메인바도 없는데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그만두고 말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관유 음 아 비돈이라 라고 할 때 우리 비돈이 중용으로 표현하자면 뭐죠 중용에서 보면 심광채반에 해당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도로만 표현하자면 도로만 표현하자면 도로만 표현하자면 이제 돌을 그저 두루 닦아서 이른바 지참명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분지족하고 지참명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넓고 자 몸은 반질반질하다는 바로 심광채반의 단계라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네요 주자 같은 경우는 이 강류로 거외깨하여 그저 괴의 바깥에 거쳐하여서 함우 개응하니 뭐 실제적으로 뭐 권력 내가 행하야 될 권력은 없는 거니까 아래로 매어서 응하는 의미 없으니 개지원이 처지 유자예라 그저 멀리 은둔하여서 은둔함을 멀리 하면서 그 다음에 처함에 여유로운 자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 비자는 그죠 살자다 라고 하는거 살자다 라고 하는 것은 관유좌득지의에라 너그러우면서도 스스로가 얻은 자득이라 라고 하는 것은 도를 얻어서 스스로가 터득하여서 아주 편안한 모양을 자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절제채시왈 돈자는 양피음이니 그죠 양이 음을 피하는 것이니 군자 소위 원소인이요 그죠 군자가 이로써 소인을 피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귀속이요 그죠 귀속 불귀지라 빨리함을 귀히 여기고 더디게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니라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귀원 불귀근이라 멀리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느니라 상구 거유니 상은 유와의 거리가 가장 멀고 또 고이 뭉하니 또 높으면서 또 응함이 없으니 없고 또 강이 능결하니 그래서 강하면서 강하기에 능이 결단하니 돈지속자이라 그래서 은둔하는 것이 빠른자이라 그러므로 무율이라 그래서 분석 잘 해놨네요 보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왕시상경 왕상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심미 미라 그죠 돈이라 아주 깊숙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이라 가장 깊숙한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삼느니라 그러므로 사지호 사의 좋아함은 불려 오지 가요 그죠 오의 아름다움만 같지 못하고 오지 가는 불려 상지 비라 그죠 맨 위에 있는 비만 같지 못하는 이라 역시 앞에 나왔던 절제체시의 의미로 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밑에 운봉호시왈 삼차 돈차 개의 하고 삼은 구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또한 은둔하는데 또한 매어있고 개의 그죠 매어있어서 매어있고 그래서 위견제 그래서 이끌고 제어하는 것을 어기어서 비돈이 형자예라 은둔하지 아니하여도 형통한 자이이니 비형은 그 오직 그래서 아니 내가 하지 않은데도 형통한 자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지금 양을 가지고 얘기한 아까 지금 구삼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형은 그 오직 누구냐면 건의 삼료인가 이렇게 되죠 건지 삼료호와 걨리 천녀 산이니 건은 하늘과 그죠 산이 절원이라 서로 간에 끊어져서 먼지라 그러므로 개 드고 돈은 다 돈을 얻었으니 비특 강건지 역이니 그죠 다만 그 강건함 힘일 뿐만 아니라 역기 개한 소 개한 또한 그 경계가 경계의 경계라 한계라 그 어디까지 그 한계니 소자 맞죠 소음 소 경계가 소음이라 그 경계가 본래 엄한 것이라 그러므로 능표현 원근이 그 뭐예요 무 에 짜죠 무해라 그래서 표현하여서 멀거나 가까운거나 할 것 없이 막힘이 없음이라 그런데 상은 지금 상구 같은 경우는 이 양으로써 그 괴 왜하니 괴의 저 바깥에 거쳐하니 우기 관유 자득자니 더욱이나 그래서 여유작작 너그러우면서도 여유작작해서 자득한 자이고 그 다음에 삼과 이 같은 경우는 그죠 구삼과 유기 같은 경우는 비응이 괴라 응하지 않는데도 매어 있으므로 그래서 질 비요 그죠 병들어서 근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상구와 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 상구와 이 는 음이면서도 그래서 무지력 그죠 힘이 없는데 또한 그 한 개가 본래 엄한 이라 그러므로 마지막 주 마지막 주 그쵸 이음이 아 무 아 옆으로 아 무응이라 그래서 무개고로 비라 그랬죠 살진이라 비자는 질비지 반이라 그래서 살자다 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근심하는 것과는 반대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생활 비돈무유리는 무소의야라 그죠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는 이라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흔히에게는 뭐예요 천하태평 이라고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그냥 우리가 천하태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게으르다 이런 뜻이다 이 사람은 두루 굉장히 높은 돌을 닦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광채반한 그런 경지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돈지원은 그 돈의 멀미라고 하는 것은 무소의체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에 그 매어 있는 것을 그저 의심하는 바가 없음이라 개제외 즉 그래서 대개가 바깥에 있으면 이원하여 임이 멀어서 임이 멀고 그 다음에 또 무응 즉 응함이 없다면 무루라 연루됨이 없는 이라 그러므로 우리 강결무유라 그래서 강암으로 결단하는데 의심이 없음이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체인가 아 여기 거기 있네 두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맨 끝에 줄에요 중개장시화 돼 있죠 이거는 비심광채반이며 비심광채반하고 강의 선단자면 그죠 심광채반하지 아니하고 그죠 심광채반하지 아니하고 그냥 강함으로써 강하면서 결단 끊는 것을 잘하는 자라면 그죠 이런 자라면 불능결이요 그죠 능히 결단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연이나 돈거이 무소해하라 그래서 그러나 돈 은둔하에서 피하는데 의심하는 바가 없는 이라 근데 실은 심광채반하면서 강의 선단자라면 아닌데도 이런 자라면 실은 이 말은 상구에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요것만 해서 간거죠 비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광채반하지 않고 강의 선단자라면 불능결능이 결단하지 못하는데 돈거 은둔하여 피하는 도망가는데 그러나 의심하는 바가 없는 자이라 비돈은 아니다 이 표현이겠고 그 앞에 거를 같이 봐야 되나 그러면 뒤에 그거를 같이 봅시다 아까 비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아 운봉호시왈 했던 거 지금 말 안통하면 앞에 거 계속 이어받는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보면 운봉호시왈 3은 유 속에 그죠 메인바가 있으면 병이 드는 것이 되고 지금 맨 위는 메인바가 없으므로 살쪘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재양시왈 상구는 강건지요 그죠 강건함으로써 극거 돈세 무이지 진이 그죠 맨 끝자리에 그죠 거쳐하면서 돈세의 그죠 돈세의 그 무이 자리가 없는 곳이니 돈지 수자에라 그러면서 은둔하는 가장 으뜸인자라 아까 이 표현은 잘했네요 왜냐면 맨 처음 시작이 돈미라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돈지 수자에라 라고 했고 자 비 도덕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도덕이 도덕이 그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도덕이 풍부함과 인의지 고 가 되는거죠 인의의 어 이미 인의의 고니까 인의의 그 기름짐이 그죠 기름짐이 기름짐이 그죠 그죠 기름짐이 기름진 은태기 고택이네요 기름진 은태기 그죠 이런 자가 아니라면 안는거지 그죠 어찌능이 떠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어찌능이 떠날 것이며 무유리 뭐예요 무유리 결지 무소애호하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결단하는데 이롭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고 그죠 어찌 막힘이 없는 바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요러한 자라면 바로 어떤 자야 된다 그 도덕이 그죠 도덕 도덕적 품성이 아주 넉넉해야 되고 인의의 고택이 충분한 자가 아니라면 그죠 이롭지 아니할 바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계장씨 얘기해야 그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광채반한 자가 아니라면 그냥 뭐예요 비까지는 아니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다 이걸로 되겠네요 다 이걸로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침 아침에 한번에 씻고